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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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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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상만 보여줘야되나? 상까지 보여줘야되나? 진짜 아니다 천연누리뽕님이 고춧가루 넣으면 맛나기남 아 진짜 입맛에선 입맛에 밥은 잘 먹자 배불러? 진짜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자 응 어서오세요 추천질타 제주이소 진짜 반찬을 먹으면 맛있다 응 완전 맛있다 어서오세요 추천질타 제주이소 그냥 먹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맛있네 엄청나게 맛있네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